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필리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 중 매년 평균 1,100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50명이 유방암입니다. 뒤로 자궁경부암, 폐암 등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약 100만 명의 필리핀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두바이에 거주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5억 달러 군사원조를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 필리핀이 지역의 위험을 더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무부는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담당자가 아니기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포고 관련 중국인들이 벵겟의 전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와 연결되는 것이 아주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로크의 집에서 체포된 중국인 썰리밍은 보통의 중국인이 아니라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뽀락에서 수색을 당한 포고의 럭키 사우스 99의 IT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해리 로크의 도움으로 파코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까마리네스 수루에 나가시티에서 필리핀 코브라 뱀이 한 주택에서 잡혔습니다. 이 코브라는 먹이를 찾아 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럴 경우 직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니벨라 교통운송단체는 상원이 통과시킨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 연기를 허가해달라고 대통령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상원 23명 중 22명은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의 일시적인 연기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지푸니 기사들에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200만 폐소의 신형 지푸니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는 아직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상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상원의 사전조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사 청문회는 8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어의 달을 맞아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국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문학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필리핀 언어를 풍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필리핀 언어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국어에 달은 피델 라모스 대통령 때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부항공은 마닐라 치앙마이 노선을 신설하면서 일폐소 프로모를 진행합니다. 10월 29일부터 운항이 시작됩니다. 마닐라 치앙마이는 화목 토요일, 치앙마이 마닐라는 수요일 금요일 운항입니다. 8월 1일에서 6일 판매하고 여행은 10월 29일에서 3월 30일 사이 여행에 적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IR은 온라인 판매자들로부터 수십억 패소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로 이뤄집니다. 7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년 거래액이 50만 패소 이하면 원천징수 1%가 면제됩니다. 내년에 3조 2천억 패소의 원천징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쌀을 45패소에 판매하는 까디와 센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케인이 25kg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어포의 라이스 포 울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쌀입니다. 따깅, 마닐라, 뽀뜨레로 말라본 깔로우깐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타네스의 한 학교에서 국기계양을 위해서 국기봉을 기어오르던 여선생님이 화제입니다. 카롤바로라는 선생님은 국기계양대 고장으로 계양식이 늦어지자 직접 국기봉에 올라갔습니다. 이 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여자 선생님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보고 따라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톤도에서 2명의 패디캡 기사가 승객을 두고 싸우다가 한 명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싸움 후 가게 앞에 앉아있는데 용의자가 다가와 갑자기 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등에 여전히 칼이 꽂힌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는 38구경총도 발견되었습니다. 승객이 자신을 먼저 불렀는데 가로채 가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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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